반갑습니다 언제나 니편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목소리가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앞에 그것도 스튜디오에서 섰다는 게 참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월간초적 8월호 이제 딱 8월을 여는 이 시점에 선생님이 8월호를 일찌감치 준비를 한 이유는 딱 지금 시점이 D-100 아니겠습니까 100일 남았습니다 항상 시간은 그냥 흘러요 분명히 선생님도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말 같지만 와 개념완성 시작이다 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반갑게 제자들 만나서 인사한 것도 혹은 그에 앞서서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코어 강의를 오티 찍고 그리고 또 1강 쭉 하면서 12월 작년 12월이었죠 완강을 하면서 또 그때 감격스러웠던 그 기억이 야 그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그래서 이번 월간초적 8월호는 여러분들의 100일을 기념하면서 솔직히 이건 축하할 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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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남았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100일만 참으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또 곧 오지 않을까 아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세상이죠 이 세상은 D-100 격응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D-100 격하게 응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D-100 격응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을 응원한다는 말은 그냥 궁금해요 궁금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장의 1년 뒤 당장의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10년 뒤에 갑자기 불현듯 10년 전에 강의를 들었던 최적이라는 한 강사는 요새 뭐하고 지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선생님도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은 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최적이라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거쳐간 최적의 이름을 알고 강의 스타일도 알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성당에 나가고 그리고 또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되기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100일 이후에 그 삶도 나중에는 정말 또다시 이제 목소리가 괜찮아지고 하면 영상을 통해서 또 묻겠습니다 뭐하고 지내는지 그때까지는 우리 100일을 잘 참고 버텨서 수능에서 꼭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D-100 격하게 응원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뭐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매해마다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달라질 건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D-100 지금 당장은 수능의 냄새가 아니고 뭔가 좀 비릿한 비릿한 이 무더위 속에 야 이거 참 이제는 장마가 아니라 한국형 우기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몇 해 전부터 선생님은 듣고 있었는데 정말 이건 장마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 경험했던 장마는 한 2주면 끝났어 정말 길어도 이건 지금 몇 며칠입니까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다가 뭐 30일 남아 뭐 일주일 남아 뭐 일주일 남아 이제부터는 진짜 100일이 깨지면요 세 자리 수가 두 자리 수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마다 이제 확확 느낌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분명 100일이 깨졌어 99일이었어 다음에 92일입니다 85일 막 78일 이렇게 훅훅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대한 그 계획을 안 세우면 그래요 하루하루 계획을 매일마다 세우기는 좀 힘들 거고 일주일 정도 단위가 좋을 것 같은데 수능의 냄새는 곧 여러분이 느껴질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엄청난 무더위 영원할 것 같던 이 무더위가 갑자기 아침에 나왔는데 반팔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얇은 겉옷을 챙기기도 하고 하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름 속 겨울이라고 분명 이건 여름인데 실내 들어오면 특히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간에서는 더더욱이 또 에어컨을 빵빵 틀다 보니까 감기도 자주 오고 목도 붓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가 100번이 지나면 그냥 수능이 옵니다 수능 당일날은요 아주 뭔가 특별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다 기억이 나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선명한 기억이 있느냐 수능 날 아침에 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래도 우리 큰아들 수능 치르는데 데려다 주마 해가지고 한라산을 넘어 당연히 자동차가 넘었겠죠 차를 타 가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곡 자체도 다 기억나요 어떤 밴드의 어떤 앨범 이 밴드는 아닙니다 시나비라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헤비메탈 밴드 시나비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확실히 기억나요 메탈릭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 어쨌거나 뭐 그건 죽인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장면 장면이 다 기억나고 심지어는 1교시 끝나고 나서의 시험장 분위기도 기억나고 점심 먹는 것도 기억나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다 기억나 이게 인생의 뭔가가 아주 중요한 한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의 기억이 더욱더 뚜렷한가 봅니다 하지만 전혀 그날 뭔가 되게 특별한 날로 기억되진 않아요 그날이 막 특별해 가지고 음악이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기억나는 거지 그냥 훅훅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날도 그날이지만 그날 전에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문화는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100일을 기념하는 게 그냥 선후배 사이들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당연히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혹은 뭐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에서 축하하고 또는 이제 뭐 응원하고 하겠지만 그때는 아니 뭐 이렇게 응원을 많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당시 방송부였는데 방송부에서도 후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 응원해주고 고맙긴 한데 이게 행사가 끝나질 않아 무슨 100일을 뭐 한 달 동안 하고 있어 근데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또 선대가 불러가지고 밥 사주마 막 하고 뭐 선배들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후배들은 와 뭐 형이 뭐 잘해야 우리가 그럼 왜 왜 내가 잘해야 우리가 잘 되냐 그런 농담했던 기억도 있는데 아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야 너 고3때로 되돌려줄 테니까 다시 가서 한번 공부해 볼래 라고 하면 선생님이 자신 없습니다 왜 자신 없냐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만큼 순수하게 정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다는 게 그냥 무지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단 하나의 목표만을 두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목표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우리 제자들 중에 선생님과 같은 고향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고3 때 그냥 단 하나의 목표는 섬탈출이었습니다 진짜요 섬탈출 여기만 벗어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웃긴 건 어 제가 이제 가서 내 목표를 이루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었고 얼마나 단순했냐면요 선생님이 이런 썰을 잘 안 푸는데 단순한 이유는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는데 멤버를 모을 수가 없어요 멤버를 왜냐면 강한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강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당연히 포지션별로 뭐 기타 기타도 한 대로 안 돼요 선생님이 하는 음악은 좀 빠르고 되게 정교한 음악에 막 연주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서 드러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음악에 되게 한계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무슨 뭐 여기서 뭘 아니 뭐 지가 뭐라고 저렇게 깝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허세에 쩔었던 최적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니 이게 연주가 돼야 무슨 음악을 할 거 아니냐 나는 나는 프론트맨이야 난 보컬이란 말이야 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드러머 칠 수는 없지 않아 근데 드러머가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단순한 생각이죠 서울에 가자 서울에 가면 아니 어쨌거나 사람이 많으면 나처럼 강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멤버를 만들면 이건 될 거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왔잖아요 음악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또 강한 음악을 실제로 연주까지 해보겠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진 않다가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밴드를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 공부할까 거창한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는 선생님이 경험해 본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지는 것 그렇죠 이게 실제로 개념 완성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냥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이해가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예를 들면 정법 공부를 한다 헌법 소원 대충 알겠어 권리 구제형 위헌 심사형 아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사회문화를 공부한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특정한 개념들이 구분이 안 돼 아니 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렇게 써보면 선명한 선도 잘 구분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빡 와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구분도 되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개념이란 무엇인가 공통점 차이점 특징들이 아주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공부가 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공부가 되고 있구나 얘는 또 사회문화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준거집단과 소속집단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준거집단은 꿈과 목표 혹은 선생님은 요새 이 준거집단을 더 깊이 있게 또 들여다보고 기출문제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최적이 F다 보니까 ENFJ잖아요 F다 보니까 강의는 T처럼 하는데 그죠 스킬러를 통해서 딱딱 끊어버리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끊어버리다가도 어느 순간 이 F가 발동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준거집단은 자신의 행위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다 좋은데 내 삶의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되게 멋진 말이죠 어 누군가 선생님한테 또 왜 사냐고 물으면 딱히 뭐 할 말은 그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살죠 그냥 사는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네가 왜 사는가가 아니라 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아내면서 요 교단 위에 섰고 분필을 들고 영상도 촬영하고 강의를 하는가 넌 왜 강의를 하는가라고 한다면 음 이야기는 좀 다를 겁니다 그냥 강의하진 않습니다 어 누구를 위하여 강의하는가 당연히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선생님을 위해서도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있고 특히나 요새는 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도 가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원래 사람이 몸이 아파 보면 어 자기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뭐 동생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어쨌거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가족을 위해서 선생님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최적과 우리 연구실을 위해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범위에는 적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는 것도요 야 그냥 참자 이건 안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또 방금 어 이 영상 찍기 전에 그 사회문화 강의 하나를 찍고 이어서 요 디백 격음 찍고 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포기해라 무슨 말이냐면 아 100일밖에 안 남았어 나 사회문화 공부하는데 통계를 포기할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통계를 포기하겠다고 하지 말고 통계 본질을 보시면 세 문제 중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한번 가려보시고 그럼 그건 포기 계획적으로 포기하는 건 우린 그걸 포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20문제를 30분 동안 풀겠다는 부담감 속에 흔들리느니 한 문제 깔끔하게 내던지고 19문제를 30분 동안 풀겠다고 해서 더 여유롭게 19개를 확실하게 맞히겠다 하는 게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최적의 이 말프 최적의 화법 너가 포기할 거면 계획 세우라고 그랬어요 포기할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통계를 다 던지겠다고 하지 말고 이건 포기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내던지는 거고요 만약에 포기한다더라도 네가 계획을 세우면 나는 그걸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전략이라고 보겠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산복 더위에 선생님도 그 초복날은요 목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당분간 노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밴드 멤버들한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좋아 다 좋으니까 뭐 먹고 싶냐 라고 하길래 오늘 초복 아닙니까 닭 먹으라죠 그때 닭 한 마리를 먹었어요 닭 한 마리 그 다음에 저녁은 닭 한 마리 먹고 이제 2차 가서는 치킨 먹어요 진짜 실제로 왜냐하면 그날은 정말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치킨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고 싶다 어쨌거나 그냥 닭 닭이며 무슨 보양식만 먹는다고 슬럼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준거집단을 소속집단과 일치시키려면 여러분의 심리적인 하한선을 계속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괜찮겠지 이것도 괜찮겠지 이것도 괜찮겠지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거고 지금의 준거집단을 절대로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이것도 최근에 우리 현장 강의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갑자기 뭐 아마추어라고 하고 또 물어봤죠 그럼 너가 아마추어면 최적은 뭐야 프로에요 그 학생의 말로는 그러면 그 구분 기준이 뭐냐 너는 아마추어고 최적은 프로라고 하는 기준이 뭐에요 아 선생님은 이거 22년 동안 해가지고 잘하시는데 저희는 아직은 선생님만큼은 못하니까 저희는 아마추어죠 어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에겐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적은 강의의 프로가 맞습니다 강의를 잘해서도 아니고 또는 뭐 강의를 오래해서가 아니고 간단합니다 밥 먹고 살기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생님의 밥벌이기 때문에 강의를 못하면 선생님은 내려놓 놓겠습니다 가 아니라 강의를 못하면 내려놔야 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아무도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찾지 않아 그럼 내려놔야죠 그 다음 선생님은 이 일로 더 이상은 밥을 사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밥벌이가 안 되는 프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만 생각을 바꿔놓고 해보세요 나는 공부의 프로다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열심히 한다 보다는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손식이 선생님은 이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야야야 너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해 이건 우리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걸 몰라서 몰라서 안 합니까 나는 잘하지 않고 난 열심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다들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잘하는 과정에 열심히가 수반이 되어야 잘하기도 하겠죠 아니 그렇죠 요새 보면 공부가 첨부적 재능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데 솔직히 우린 그걸 따질 만한 시간도 별로 없고요 선생님이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당연히 공부가 재능인 사람도 없진 않지만 그냥 하다 보면 이건 반드시 되고요 오히려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되게 좀 뭔가 쫄아 있어요 아 이게 원래부터 어려운 과목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린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생각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 프로마인드라고 하는 건 이런 생각은 가져야죠 내가 이걸 잘하지 못하면 나는 밥 먹지 말아야 된다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이거를 잘 못하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게 프로마인드 아닙니까? 그럼 아마추어는 뭐냐면 재미삼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미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취미로 하십니까? 아니죠 공부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선생님 아버지랑 친한 분의 딸 그분이 농협 있잖아요 동네 농협에서 일하는 직원분이셨는데 그분은 그냥 쉬는 시간에도 계속 수학문제를 풀었어요 실제로 보기도 했고 점심시간에도 계속 수학문제 풀고 그게 그냥 취미야 못해도 돼 아무도 뭐라고 안해 그 자체로 그냥 와 대단하다 왜 강의하는가 뭐 또 품 잡을 생각은 없고 그냥 여기서 많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한다 보다는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 하려고 할 때 요새는 또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더 여러분들한테 힘이 못 돼서 오히려 힘을 더 줘야 되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생각은 변치 않죠 좀 더 빠르고 바른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22년 동안 하면서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빠르 혹은 빠르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답에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선생님의 그냥 역할이에요 뭐 우리는 학문하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까지 이런 공부를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썰을 푸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마치게 한다는 생각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서 반드시 마치게 한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정법사문 이 수많은 제자들이 나중에 정법사문 때문에 대학 가는 것에 발목을 잡혔다라는 말이 들리면 정말 선생님은 잠이 안 옵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라고 이거 바꿀 수가 없어 그냥 너 때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냐 그게 안 돼요 정말 되게 속상해요 멘칠기사문은 무슨 말이냐 맨날 그렇게 막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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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웃긴 거죠 멘탈을 관리해라 내 선생님 멘탈 관리할게요 이렇게 안 돼요 멘탈이 있어야 여기에 기술이 붙거든요 멘칠기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해둔 이 수능의 개념과 각종의 어떤 스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시험장 가서 쫄지 않고 다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배짱도 필요하고 멘탈이 필요한데 그게 자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방법을 계속 찾을 겁니다 이 목이 안 좋으면 어떻게 찾을 건가요 그래서 마스크 낀 것도 방법을 찾은 거예요 스튜디오에서는 계속 더 목이 금방금방 쉬는데 현장에서는 요새 마스크를 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조금 더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진짜 마스크를 쓰니까 아 이렇게 기도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에어컨 바람이 쉽게 건조하잖아요 그걸 좀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덜 쉬더라고요 방법을 계속 찾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뽕에 차오르는 문구도 있고요 음악을 딱 듣자마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음악도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이 신하위라는 밴드의 어떤 음악이 있어요 꼭 그 음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신하위 4집 Set My Fire가 있습니다 Set My Fire 그냥 딱 들리는 순간 딱 듣는 순간 뭔가가 막 와 진짜 내 타오르는 열정으로 뭔가를 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막 차올라 막 그 노래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있는데 옷도 그렇게 입어온 김에 뽕이 차오르는 문구 이건 많죠 그리고 자기 화건도 있어요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야 도라이 아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진짜 되뇌이는 여러 이야기 중에 이게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 인강 사이트 메가스터디 강사이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 얘기하게 되면 또 여기서 아마 편집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어디서 강의하는 누구다 뿐만 아니라 나는 또 뭐 그래요 크게 주목받았던 밴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한창 음악 활동 많이 할 때는 진짜 저렇게 빡센 음악을 전화해 먹고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팀도 있구나 라는 그런 정도 이야기를 들을 만큼은 해봤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목이 마셔간 것 뿐인데 그런 자기 화건도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를 꾸밀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당장 꾸밀 수 있는 말이 없으면 앞으로 될 거를 넣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 아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하겠다는데 내가 야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뤄냈다는 것의 사실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든지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고요 꿈을 꾸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걸 딱 꿈을 꾸면서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직업이자 어떤 대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도 괜찮죠 응원군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 맨날 그렇게 막 티격태격 싸웠던 여러분 동생도 진심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할 겁니다 왜냐 어 우리 집안의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동생 어 누나 응원해 아 누가 나를 응원해 응원할게 한 번에 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뭐 한 번에 가 이런 말이 이게 처음에는 뭐야 와가지고 무슨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린 항상 표현에 서툴다는 걸 좀 전제로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주 껄끄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데 얘한테 가서 응원한다고 말하기 좀 뻘쭘하니까 그냥 쓱 뭐 사탕 하나 주고 이게 뭐야 무슨 사탕이야 뭐 엿 먹으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친구는 그 용기를 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응원군 찾고 물도 많이 마시고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야죠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최근에 방법을 찾았거든요 나름의 방법을 그러니까 요새는 좀 덜 깨요 중간에 그리고 수능 후에 수능 후에 할 일을 상상해 보면서 버티셔야 됩니다 적자 원어비 파티를 작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이 목상태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자 원어비 파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적자 원어비 파티를 기획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건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우리 제자들을 만나서 그때 또 묻겠습니다 너는 요새 어떻게 지내냐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를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불유불굴 자강불식이라고 읽습니다 동요되지 마시고 굴복하지도 마시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쉼 없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야 쉬지도 말고 공부해 라는 뜻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자 이건 많이들 알죠 진인사 대천명 이게 뭐 진리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사람이 할 걸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선생님도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자기가 할 것을 다 안 하면서 그냥 기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요행을 바란다 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운 이라는 말은 누군가 남이 이룬 성과를 평가할 때 쓰는 말이 운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 쟤는 운 좋아서 만점 받았대 쟤는 운 좋아서 저런 대학 간 거야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운 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운이 좋아서 이번에 만점 받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우리는 운 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근데 자기가 이룬 성과에는 운 이라는 말로 겸손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 그 얘기 듣고 아 진짜 쟤는 운 좋아서 만점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 친구는 참 겸손하네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지금 이 메가스터디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면서 이 더운 여름날에 빵빵한 에어컨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자들이 또 선생님한테 요새는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뭐 강의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하는 것도 처음에는 아 좀 기다려라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다렸으면 와서 강의가 언제 올라오냐 라는 걸 질문을 할까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내 강의를 기다린다는데 그럼 이런 건 전부 다 운이죠 선생님 참 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우리 또 최고 사이트 메가스터디에 와서 또 강의도 하고 많은 제자들한테 사랑도 받고 얼마나 운이 좋았으면 이건 뭐 전생에 그냥 이건 지구를 구한 건가 나라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 대륙을 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실제 선생님 생각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수능이 끝나고 항상 운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한테 할 수 있을 만큼 이뤄낸다면 여러분들은 대성공한 것이지 않을까 적자들과 함께 끝까지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건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짜 이 모기 어떻게 버텨줘야 되는데 선생님 진짜 이 모기 버틸 수 있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것은 최적이라는 한 사람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구실이잖아요 팀이잖아요 팀 팀 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적이라는 강사 한 명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당장 안 보이지만 우리 조교들 우리 뭐 실장도 있죠 팀장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교들도 있죠 연구원들 출제진들 다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말로 응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응원방식은요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더욱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응원이고 강의하는 선생님은 또 정확한 개념 그리고 또 스킬러를 통한 FM까지 제시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게 우리의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도 지치겠지만 우리 조교들도 정말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면서 굳이 뭐 또 게시판에다가 또 요새도 보면 그냥 게시판에 그 질문할 때도 제목도요 아 그냥 보면 힘 빠지는 제목들이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라든지 마침표 하나 띵 찍어놓고 여러분 그거는 참 나중에 한 번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질문에도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록 실제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하겠지만 거기에도 당연히 이 룰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선생님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방법을 찾고 가장 최소한의 매너와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 최적의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의 그냥 바람인 거죠 언제나 언제나 이런 꿈을 꿉니다 최적에게 배운 것이 자랑이 되어서 나중에 저는 떳떳하게 최적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세상 곧 오겠죠 여러분들에게 2020학번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자 좀 다소 또 안좋은 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돼서 또 한번 미안하긴 한데 이 더운 여름을 태양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버텨주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디마이너스 100일 축하도 하면서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